안녕하세요. 홈텍스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기술관 요청 3종 세트 시리즈 중 두 번째인 홈텍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금융기관에서 자주 요청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세 완납 증명서, 그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법인 사업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을 말합니다. 세무실무를 하다보면 납세자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게 있는데요. 세무사님, 이 신청서에 증빙근분 파악란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프리랜세 사업자라면 이 세 번째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라면 첫 번째에 있는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언제 발급받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자라면 한 두 달 후쯤인 7월 초에 홈택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라면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두 달 후인 5월 초부터 홈택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 지금 현재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은 2019년에 가서야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과세기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2017년, 2016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민원 증명을 누리고 그 다음에 민원 증명 여러가지 중에서 우리는 소득금액 증명을 누릅니다.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발급 유형에는 한글과 영문증을 선택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명 구분 파악이 중요하신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를 가정하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과세기간은 지금은 2018년 9월이니까 2017년 걸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사실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발급 요청기간에 물어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우리는 출력할 거니까 출력을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 화면에서 발급번호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이라고 메뉴에 체크가 되어 있고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득구분은 종합소득세, 기속년도는 2017년, 그 다음에 소득금액, 그리고 총결정세액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 자료를 보고서 신용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 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저희 세무사들끼리 홈택스는 신드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12시면 보통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민원증명은 10시까지 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택스 세무 오브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